롯데마트 소속 프로골퍼 프로골퀴로 올해를 뛰게 되었고요. 프로 된지는 2년차가 되었고 올해 첫 해인데 그래도 꾸준히 예선 컷 통과하면서 성적을 내고 있고 남은 시합에서도 꾸준한 성적으로 탑10에 들고 우승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주시고 제 장끼는 쇼게임하고 드라이버 샷이 장끼인데 상반기 때 조금 덜 됐던 부분이 하반기 돼서는 적응이 잘 돼서 남은 시합 많이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제 장끼인 쇼게임하고 드라이버 티샷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